프라이드 프라이드가 부족한데 야야야 프라이드 지금 부족해 프라이드 알았어 알았어 내가 튀기고 있어 잠시만요 프라이드를 열심히 튀기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기 있습니다 바로 튀긴 겁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거 내가 지금 양념해야 되는데 이거 나눠주고 배식하고 있네 이거 어? 야 내가 지금 양념 튀겨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배식을 하고 있잖아 지금 있어봐 지금 시간이 없잖아 이걸 내가 동시에 4개를 튀겨봤냐고 아니 내가 지금 배식, 나 양념 전문가인데 아 양념은 태어나서 처음 먹었는데 맞지 왜 고생하셨지? 뭔가 과일 향이 아닌가요? 여기 있습니다 예 바로 튀긴 겁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야 지금 사람이 너무 줄 서 있고 이거 나눠주는 게 너도 일 도와야 되니까 뷔페식으로 그냥 놓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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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놔두면은 그냥 뷔페식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 어 어 그렇게 지금 지금 안 돼 이제 이제는 뷔페 이제는 뷔페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 뷔페식으로 봉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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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조개 더 놔주시면 됩니다 아 프라이드 여기다 놓고 양념 여기다 놓으면 되겠다 지금 스피를 여기다 놓고 네 오케이 오케이 예 여기다 그렇지 아 시간이 아 시간이 후라이드가 없는데요? 아 큰일 났네요 아 이제 됐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제 곧 나와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왜 이렇게 많이 만들고 많이 들어오셨대 됐어 이제 없어 이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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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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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줘야 돼 두 마리 줘야 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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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몇 마리야? 자 한 마리 아니 그렇게만 자 한 마리 그렇게만 너무 안 아 미치겠네 자 형 형 아니 지금 양념이 없잖아 지금 잠시만 있어봐 지금 1분 있어야 돼 1분 있어야 돼 양념 줘 양념 양념 빨리 해 양념을 양념은 돼 있어 네가 두 마리를 줘 두 마리 가만 있어봐 내 꺼놔니 두 마리를 줘 한 마리 조금만 1분만 있으면 돼 이거 프라이드 좀 예 부페식이거든요 양념은 지금 동해놨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양념 양념 하나만 드릴까요? 하나 나만 여기로 잡으세요 날개 걸걸 날아다니시라고 예 다 좀 하하